가봅시다 도망쳐 와 데미지 너무 넓은데? 와 이거 미치겠네 와 이거 미치겠네 와 짜증나 이러이 야 더럽게 아프네 이씨 이은병 하드랑갑네 더럽게 아프네 진짜 하하 왐마 아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으어어 어어어 아 파 YAger 야 데미지 contributed 아 아하 travaill 돌아가시겄다 돌아가시겄어 연소라네 진짜 와 마 야 뭐하냐 아이고 아 살려줘 나 아 이 이 게임은 그의 적만 명령을 배워지기 때문에 띄워드가 전혀서는 역할을 당겨줍니다. 이 부분은 바이러스에 입혀진 소강립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제거에 전화가 있습니다 두번째 액션에 와닙니다 이번엔 플러스에 오신거 같은데 아마도 플러스에 왔어요 자세한 경험을 땀에 걸어주는 것 같네요 조용하니까 아마도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요 에어컨을 시작할 때 도전하는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요 또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요 아마도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요 막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요 아마도 플러스에 오신거 같네 진짜 뭐하나 너 랩 어디다 써 바보야 잡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